자, 이번에 진행하는 붕어영의 생각 붕어영의 생각 두번째 시간 옛날이 더 그리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 이제 분석을 통해서 붕어영의 분석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숫자 3이라 적혀있는데요 붕어영 생각은 두번째 시간입니다 썸네일 이쁘게 잘 만들었죠 썸네일 사진에 보면 우리 옛날 먹었던 불량식품 땅콩카나메 땅콩카나메는 지금도 있고 눈깔사탕하고 피저 그리고 천하당 소세지 쫀득이 비타민C 쌀떼농하고 보이네요 자동차게 또 웬만한거 다 먹어봤어요 지금은 이게 좀 보기 힘들죠 아 페인트사탕도 있었네 정말 보기 힘들죠 옛날 불량식품이나 잔남가 미니가 같은거 그리고 오라시게임 그리고 방구차 방구차는 지금도 볼 수 있겠다 근데 옛날 음악 CD 카세트 워크맨 CDP M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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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방송 여러가지가 있겠네요 물론 지금 세대가 상당히 발전했어요 발전해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옛날 프로그램 같은 거 받아서 보면 되고요. 유튜브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유튜브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게임도 무료로 팔을 수가 있고 오라시 게임도 맘으로 해서 공짜로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이런 걸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소중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 소중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왜 옛날에 그런 소중함이 없는지 왜 옛날에 예전께 왜 점점 그리워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옛날이 더 그리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해봤어요. 크게 6가지로 한번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예전 그 자료나 예전 자료나 예전 물건 같은 거 예전 영화 파일이나 음악 같은 거 예전에 생각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TV에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터미네이터를 내가 놓쳤어요. 봐야 되는데 토요일날 토요 명화 시간에 터미네이터 머니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깜빡하고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죠. 다음에 언제 할지 몰라요. 이 영화가 다음에 해준다면 보장이 없어요. 일반 연속곡도 그날 못 봤어요. 그날 못 보면 기간 한 주 기다려야 돼요. 맞죠?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음악 같은 것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살려면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 정품 테이프나 CD가 비쌌어요. 용돈이 한 달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돈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라이브를 한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딱 녹음 테이프 할 거 딱 맞이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노래 딱 트는 순간 재생 버튼하고 녹화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계속 이제 청취를 하죠. 언제 끝날까 싶어가지고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딱 끄고 그렇게 해서 노래 한 곡 건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영영 그 음악을 들을 일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한번 놓치면 진짜 엄청 허망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가 영화가 나왔는데 만화 영화 나왔는데 그 시간을 못 놓치고 그 시간을 내가 사수하지 못하면 아니면 녹화로 남기지 못하면 영영 볼 수가 없는 그래서 그래서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같은 데서 그냥 검색만 하면 쫙 나오죠. 영화는 물론이고 파일도 예전보다 더 고화질로 나옵니다. 음악도 유튜브 가서 받으면 되고 아니면 요즘에 무료로 음악을 추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옛날처럼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돈을 모아야 돼요. 돈을 모아야 돼요. 무작정 모아서 무작정 모아서 딱 한 만원, 만천원 모았을 때 시내까지 가가지고 버스 타고 시내까지 가가지고 레코드 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딱 샀어요. 그 성취감이 진짜 사본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성취감이라는 게 아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내 품 안에 있다. 그 뜨끈뜨끈한 시디가 뜨겁진 않지만 뭔가 그 뜨끈뜨끈한 느낌이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편리해지긴 했어요.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와도 감음이 없어요. 그게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힘들게 내가 이걸 해서 뭔가 받았다는 성취감이나 뿌듯함이 전혀 없어요. 요즘에는 없죠. 그냥 웰론으로 검색해가지고 검색하면 나와가지고 재생만 하면 틀기만 하면 그만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 음악이나 이제 영화 같은 건 옛날에 추억을 같이 담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음악 들었을 때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때 DJ가 누구였더라. 아니 난 그때 난 그때 초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어서 라디오 상태가 라디오도 상태가 안 좋은 라디오 테이프 기능이 안 되는 라디오 가지고 안테나 같이 치익 하는 거 치익 안테나 맞추고 아마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특유의 잡음 소리 그래서 예전에 음악 같은 거 녹음하면 잡음 소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라디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추억이 떠올라요. 옛날 음악 들으면 배고프고 어리고 그 모든 시절이 떠오르죠. 근데 요즘 음악은 아이돌 음악은 특히 그런 게 없어요. 딱 들었을 때 아 이 음악이더라. 그런 느낌이 없어서 오히려 자료나 무실적인 걸 찾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풍요로워졌지만 뭔가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거 내가 이걸 봄으로 인해서 뭔가 소중하게 느껴야겠다. 오랫동안 간직해야겠다는 어떤 애틋다함이 없어졌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비해 점점 팍팍해지는 세상살이. 이건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밥 먹기도 상당히 힘들죠. 사실 집 구하기도 힘들고요. 일단 우리가 월급쟁이로 집 구하려면 평생 돈 벌어서 안 쓰고 안 입고 차도 안 사고 해가지고 꾸역꾸역 모아서 이제 아파트 장만해야 된다고 뉴스에서 조사가 뜨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땠냐 하면 예전에는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버지 혼자서 벌어도 집 샀어요. 차도 몰고요. 예전에 예전에 기억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뭐 어? 물론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제 가계부 쓰고 아끼고 이제 아뜻살뜻하셔가지고 그 그 나중에 이제 진반전을 하셨겠지만 예전에는 마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만 하면 그 내 진반전을 할 수 있었어요. 새빵살이를 탈출할 수 있었지. 근데 요즘에는 내가 정말 지어짜거나 좋은 직장에 다녀서 오랫동안 이렇게 돈을 모으지 않는 이상은 사실 10만 년을 한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리고 세상 세상 사는 게 취업도 힘들고 정규직 갖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팍팍한 세상 사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허전함과 서운함이라고 해야 되나 쓸쓸함 이런 게 오히려 예전에 예전 같은 게 우리가 그렇게 집 때문에 힘들어하고 집을 못 사서 힘들어하고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밥만 먹으면 아파트 같은 거 한번 돈 주고 한번 붕양 받아가지고 한번 살 수 있을 법만 했고 요즘에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오히려 예전 모습을 덜 팍팍했던 모습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즐길 건 없었지만 덜 팍팍하고 좀 덜 치열하고 더 경쟁을 했기 때문에 예전 모습을 더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잡아봤고 세 번째는 두 번째하고 좀 비슷한데요. 성인이 되면서 느끼는 갑박한 상의 생활 이것도 공감 안 할 수가 없이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취업하려고 나는 정말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초중고등학교 결석 안 하고 쌤 말씀 잘 듣고 군대도 갔다 오라서 갔다 오고 대학교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 답을 안 주니까 사람들은 내가 사회에서 만난 내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내가 내 생각들은 안 움직이고 자꾸 누군가를 자꾸 누군가를 헐뜯기 바쁘고 누군가를 밟아야만 누군가를 짓눌러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 서로 위민하고 싶지만 위민이 안 되고 두 중에 하나는 겨뤄서 이겨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도퇴당하면 내가 그 자리를 떠야 되는 어떤 갑박한 사회생활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못 느끼고 자랐단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면 잘하는 거 못하면 못하는 거지 공부 못한다고 해서 공부 못한다고 해서 물론 공부 못하면 쌤들이 좀 차별 대화하는 거 있었죠 공부 잘하는 애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한다고 해서 정말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었잖아요 맞죠 공부하면서 나름 나름 이제 내 할 거 하면서도 공부하면서 좀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열심히 사는 거 가지고는 참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자꾸 예전 걸 떠올리고 옛날에 좋았던 옛날에 이렇게 경쟁하면 경쟁한다거나 야육강식의 사회를 못 느꼈던 순서였던 때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잡아 봤고 네 번째는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이 변해간다는 것을 느낄 때 정말 빠르게 변해가죠 정말 너무 빠릅니다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 봐 너무 빠르게 일단은 스마트폰 우리가 굉장히 빠르다 느끼는 거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대중화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 모르면 바보가 되죠 없으면 허전하죠 맞죠 예전에 폴드만 있어도 감지덕지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조금만 들여도 답답하다고 하면서 바꿔버리죠 맞죠 조금만 들여도 아 왜 이렇게 안 터지는 거야 데이터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어 아 이거 왜 게임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야 세상이 변해가는 걸 가장 가장 빠르게 느끼는 건 뭐냐 하면요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재건 여러분들 왜 재개발 한다면서 재개발 한다면서 옛날 주택 건물 허물 때 있잖아요 그때 이 4번의 경우는 제일 많이 느낍니다 내가 어렸을 때 골목길에 살았던 골목길이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동네를 이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취업을 함으로써 떴어요 떠가지고 옛날 생각나서 한번 갔는데 그 아파트 골목길 주택이나 그 무한 건 없고 하나도 없고 그냥 빌딩 고층 아파트가 딱 들어서 있더라 물론 환경적으로는 깨끗하고 좋긴 하겠죠 근데 어렸을 때 그 느낌이 전혀 안 나더라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골목길 이제 골목길이나 문방구 전파상 그런 골목길에서 이제 내 유년기를 보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취업이나 학교 등 학교 등의 이유로 그 동네를 잠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어렴풋이 옛날 생각이 나서 그 동네 잠깐 틀렸습니다 볼일이 있어서 근데 딱 왔는데 재건축 바람이 들으면서 철골 구조물이 와있고 타워크랜이 뚝 써있어요 예전 느낌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어 옛날에는 도로도 구불구불했고 뭐 오락실도 있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오락실도 물론이고 그 자리에 한인마트 대형마트 있고 맞죠 대형마트 있고 갑자기 못 봤던 건물들이고 막 이렇게 우우죽순이 있고 물론 환경은 예전에는 비해서 깨끗해졌죠 가기도 편해졌고 근데 어떤 그 격세지감이라고 하죠 내가 늦게 왔던 것보다 너무 세상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 결국 변화의 앞에서 이 우리가 살던 환경이라는 건 영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딱 재건축 아파트나 이런 거 건물 같은 거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갔구나 이제 지나가는구나 그걸 느꼈을 때 옛날이 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예전에 예전에 여기 오락실이 있던 자리인데 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아 여기 오락실이 있던 자리인데 여기 문방구 있던 자리인데 아 여기 구멍가게 있던 자리인데 이렇게 여러분 걷다 보면 이제 동네 같은데 걷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뭐 세전포나 건물 올라갔을 때 아 여기 오락실이 있던 자리인데 2층까지 있었는데 아 여기 친구 여기 주택 여기 여기 주택 여기 친구 살았는데 근데 그 친구 사는 집은 없고 고층 아파트가 서 있을 때 뭔가 뭔가 아 세상이 이제 고층 아파트에서 미간상으로 이쁘긴 하겠지만 내가 알아갔던 게 나이가 지나고 까먹어 가는 거죠 그게 그럴 때 옛것이 더 그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네 번째로 잡아왔습니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 옛날 문화들은 저마다 하나씩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어요 이게 4번의 연장선인데 어 옛날 문화 미니카 같은 거 일단 장난감 미니카나 변신오버 같은 거 어 일단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런 좋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럼 가지고 있지 못한 걸 걔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어떻게 친해져 만져보려고 친구하고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만이 안 가지고 있는 워크맨 최신형 소니 워크맨 얘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랑 어떻게든 친해져가지고 얘한테 잘 보여가지고 워크맨 한 시간만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CDP를 좀 늦게 가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CDP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CDP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CDP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바를 샀는데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일 부러운 거야 그게 공부하면서 CDP 꼽으면 공부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뭔가 다른 세상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가 뭐 듣는 데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아 림프 비지킨 너도 아냐 카면서 아 나 모르겠는데 카면서 아 들어봐라 최고다 카면서 어 이런 이거 들으면 우리나라 힙합 이런 거 못 듣는다 카면서 친구가 마이웨이라는 앨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막 뻐큐 뻐큐 하면서 하는데 그 사운드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 너희들 옆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욕을 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음악 듣고 내가 하는 책에서만 집중한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뭔가 원래 음향기기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CDP나 MP3 같은 거 딱 귀에 꽂고 딱 들었을 때 세상에 천지에 들리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옛날 TV 같은 거 지금의 TV가 스마트 TV 라고 해서 검색도 가능하고 인터넷도 되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잖아요 옛날 TV 브라운관 TV는 예전에 여러분들 페미컴이나 슈퍼 페미컴 한번 써보셨어요? 아니면 메가 드라이브나 예전에 슈퍼 페미컴 하려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었냐면 채널을 3번 맞췄었을 거예요 3번 채널을 3번 맞추고 뒤에 잭이 있잖아요 코드 꽂고 adaptor 꽂은 다음에 뒤에 잭이 있어요 TV 보면 옛날 브라운관 넓은 TV 보면 그 뭐지 아 맞다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 키보드 포트 있잖아요 키보드 포트 아시죠? USB 포트 말고요 구형 포트 똑같이 생겼어요 그걸로 이제 요건 그냥 키보드는 그냥 꼽으면 되는데 그건 돌려야 되거든요 한 다섯 바퀴 돌리면 꽉 조이진 상태에서 한 다음에 팩 후 후 후 해가지고 불고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지 같은 거 있나 없나 한번 그냥 입으로 한번 불어주고 꽂고 예 그래서 채널을 3번 맞추고 보통 3번이었을 거예요 보통 3번 맞추고 게임하고 그랬듯이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그냥 후후불면 뭔가 고쳐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막 팩 꽂고 게임하면 후후불면 고쳐지는 것 같았어 어 그리고 어 예전에 그 채팔찜의 스티커 같은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연예인 스티커 같은 거 인기 많았거든요 90년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연예인들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 노트 같은 거 붙이고 피스톡에 붙이고 이렇게 하고 당겼거든요 옛날 연예인들 있잖아요 가수들 서지원인 영톡스 클럽 스테지와이드 이런 거 듀스 같은 거 학교 다닐 학교 다닐 때 그 누구지 김원준 체팔찜 연예인 체팔찜 것도 그게 진짜 인기 많았어요 지금은 불고라인 쪽팔리는데 뽑기하면 뽑기하면 4등 5등 상품으로 연예인 노트나 체팔찜 이런 걸 줬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이제 옛날 연예인들 생각도 나고 많은 추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전 문화 문화라고 하긴 그 물건들을 현 시대에서 더 이상 부하거나 보기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형적으로는 부할 수 있어요 이 무형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영상으로는 부할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하기 힘든다는 건 뭐냐 물질적으로 부하기 힘들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유형의 가치로 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유형의 가치 미니카는 지금 시정 모델은 부할 수가 있는데 구형 모델은 부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달려로 보면 초기 모델 타미야 타미야에서 만든 초기 모델은 타미야 측에서도 90년대 후반에서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엄청 올라갔어요 일반 무방구에서 일단 국내에서 부하기가 불가능하고 일본에서도 동네 무방구에서 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천정무지로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달려를 보면 1호기 강차들이 몰았던 1호기나 슈팅시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엔 가격이 5천원 6천원 하던 게 지금은 7만원 8만원 정도 해요 초판 모델이 쓰러 가기 프리미엄에 더 붙어서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만큼 구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중고나라 자체에서도 매물이 잘 안 올라와요 거의 안 올라와요 올라오면 바로 사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만큼 구하기가 힘들어요 조리식 장난감 예전에 지금은 조리식 장난감이 없는데 옛날에는 조리식 장난감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예전에 큰 왕구 같은 거는 돈이 비싸잖아요 4만 5만원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돈이 없으니까 조리식이 조립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뜯어서 만드는 거 그때 당시에 100원 짜리 있었고 300원 500원 700원 1000원 정말 세분화되어 있었거든요 비싸면 2천원 3천원 보통 5천원 넘지 않았어 조립식은 조립식은 보통 5천원 넘지 않았어요 그때는 국내 왕구 회사가 좀 잘나가는 시기였거든요 국내 왕구 회사가 잘나갔어요 그때 강남 모형 세미나 과학 아카데미 지금 아카데미 있는데 올림프스까지 어 물론 반다이랑 이제 반다이나 타미아나 어 일본에서 만드는 그런 취급한 회사가 좀 나중에 들어왔긴 했는데 그 들어오기 전까지 국내 이제 조립 왕구 회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막 100원짜리 더 만들고 300원짜리 더 만들고 500원짜리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립식 장난감이 너무 문방구 가면 너무 흔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조립식 로봇은 너무 갖고 싶고 갖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썬가드나 케이크하우스 로봇 너무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저걸 신물로 사면 돈이 너무 비싸니까 갖고는 쉽잖아요 저걸 비슷하게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500원짜리로 만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흔했지만 지금은 이걸 부하는 게 없죠 일단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다 도산했고요 부도나 도산했고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예전에 인테넷이 생산이 됐던 게 절판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부르는 게 값이죠 정말 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가액이 너무 올랐어요 문방구도 지금이 있는 문방구는 예전의 문방구가 아니죠 지금이 있는 문방구랑 예전의 문방구가 무슨 차이점이냐면 지금이 있는 문방구는 오로지 하경품만 팝니다 오로지 하경품 끝이에요 피기구 하경품 요거를 딱 끝났어요 근데 예전의 문방구를 생각하시면 예전의 문방구는 슈퍼 겸 슈퍼 문구 플러스 완구 플러스 오라실 였어요 넓게 가면 오라실 보통 슈퍼 겸 문방구 겸 어 부시점 겸 왕구 왕구 정 겸 겸 겸을 하는게 많았어요 복합적이었죠 만물상이었죠 만물상 옛날에 문방구가 만물상이었어 그래서 문방구 집 애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문방구 아들 문방구 딸내미 왜 부러웠냐면 걔네들은 특히 부러웠던게 제가 미니카 좋아할 때 걔네들은 항상 타미아 나오면 걔네들은 항상 그 부모랑 항상 가지고 있더라구요 몇 대씩 골든블랙 모터 이제 5만짜리 났다 걔네들은 벌써 돌리고 있어요 그거를 트랙에서 트랙에서 돌리고 있어 우린 그걸 막 세뱃돈이나 용돈이 있을 때 살 수 있는 건데 걔네들은 그걸 돌리고 있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의 문방구는 딱 가보면 왕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불량식품도 없고 오로지 학생한테 필요한 필기구나 노트 파일 실내와나 쓰레빠 요정도만 팔더라구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냥 그거 보는 거 끝이에요 옛날에는 문방구 딱 들어가면 구경하는 데만 몇십분 걸렸는데 지금 뭐 볼 필요도 없고 한 1분이면 끝이에요 그만큼 차이가 있고 문방구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예 허름한 문방구가 없어요 요즘에는 자 그리고 오락실 오락실은 아예 없죠 요즘에 시내가 시내나 어떤 번화가 같은데 가야 가끔 있는 오락실인데 근데 예전에 오락실이 아니지 들어가면 딱 실망하는 게 예전에 오락실이 아니지 예전에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몇 개 없고 굳이 있는 거라고는 있는 거라고는 철권이나 빨리 끝나는 게임 건버드 라이덴 19453 아니면 뭐 노래방 기즈2dj 유비트 뭐 이런 게임들 한번 할 때 500원씩 줘야 되는 게임들 이런 게임들만 있죠 오락실이 원래 돈을 말쓰기 위해서 오락실을 가는 것이 아니야 돈이 없어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오락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게 오락실이에요 돈이 좋은지도 있어야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가는 게 오락실이었어요 돈이 없어도 나보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누가 있나 이것 때문에 이런 어떤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갔던 게 오락실이었어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편하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오락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맞죠 그리고 예전 방송 프로그램 여기 예전 방송 프로그램 이라는 것은 유형적인 걸 구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옛날 파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건 구할 수 있지 근데 옛날 비디오 테이피나 옛날 CD 그리고 옛날 녹화 테이프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옛날 녹화 있는 거 옛날 녹화했는데 이사가면 다 버리죠 엄마가 맞죠 이사갈 때 다 버립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가지고 있을 거 소장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갖긴 해요 저도 예전에 녹화 테이프 이렇게 했었거든요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가치가 있을까 집만 된다 생각하고 다 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좀 그리울 때 한 번씩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갖긴 해요 이런 거를 요즘에는 구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 이게 그때는 우리가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나중에 가치가 있겠어 이런 생각 갖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충분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걸 모르고 자라잖아요 지금 내가 화살표를 이렇게 읽혔는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자랐단 말이에요 맞죠 전혀 모르고 그래서 요즘 어린애들이 참 불쌍한 게 어릴 때부터 차별이란 차별은 다 봤고 경쟁이나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하면서 소중하게 즐길 것들이 별로 없어요 맞죠 요즘 어린애들이 참 안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요 우리는 그래도 풍요롭진 않았지만 다른 이렇게 소중하게 즐길 것들이 가 좀 있었고 그렇게 경쟁을 친구들끼리 경쟁을 심하게 하잖아 그렇게 그렇다 보여서 좀 못살고 한다보여 친구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게 요즘 요즘 애들하고 우리 유년기 때 우리 청소년들하고 그게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옛날이 그리워진 이유로 여섯 가지를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이거 말고도 이유가 더 몇 가지 있을 텐데 제 나름대로는 여섯 가지를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뭐 이중에 저는 좀 공감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공감이 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읽어드렸는데 점점 여러분들이 점점 옛날이 더 점점 더 그리워질 겁니다 점점 더 세상이 엄청 빨리 가고 세상이 점점 인간적인 면보다는 기계적인 면에도 중시하는 세상이 도래하기 때문에 점점 옛날이 더 그리워질 걸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옛것에 대해서 좀 예전에 우리가 즐겼던 부분에 대해서 부디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이 코너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들 나이가 들어서도 꼭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가 붕어영의 생각 두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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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